이건 뭡니까? 호호 고맙다 나쁜 곳은 문재인 맞지? 무얼하고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저 문재인에 대한 모욕하고 있다는 점에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한 해 동안에만 국내에서 수많은 보출 유튜버가 탄생했고 10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우리의 수많은 아들, 딸들이 비정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보출 유튜버의 인기는 갈수록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저는 요즘 영화고 엔제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보출 유튜버가 되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하하하하 청년 실업은 국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저의 꿈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대통령부터 먼저 보출 유튜버가 되어 인연 갈등과 함께 야민국이 망하는 그날까지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민국이 파괴되는 일이 저 문재인의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십시오 이 바바타를 사용하시려면 그 큐브 스튜디오를 다음받아주십시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날에 바바타 아울러드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 이 문코니타가 당신의 표적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얼굴에 근육이 약해 환한 얼굴 짚기가 보였습니다 야 기분 좋다 야 기분 좋다 하하하하